분적이 어? 내꺼 따라하고 말이야 이거 내꺼 이거 마크 따라하고 말이야 이 자식 완전 제놈 빠돌이구만 어? 내 트레이드 마크를 따라해? 일단 블리츠는 제 팬입니다 확실해요 저 마크는 저밖에 안씁니다 웬만하면은 이거 마크 처음 쓴게 나거든 브론즈 마크 이거 저밖에 안쓰요 지금 얘는 100% 블리츠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할걸요? 아마 100% 딱 말하자마자 딱 시작하자마자 헐! 헐! 헐 제노님이다 우와 저 제노님 팬이에요 제노님 팬이에요 말해 말해 왜 안 말하니? 블리츠 봐봐요 봤죠? 봤지? 봐봐 어? 저런다니까 맞았어 맞았어 그래 그래 이 자식 봐봐요 내 팬이 됐죠? 역시 이 자식 마크까지 따라하고 완전 제노님 팬이구만 봤죠? 이게 바로 접니다 이게 바로 저예요 블리츠 내 팬이지? 말해 말해 봐봐 그럴거 안댔어 어? 이 자식 퀴표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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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어휴 슈발 어 평타 공속룬 들어가서 다행이다 공속룬 안들어왔으면은 이거 한 세워라 네워라 잡았을거야 이거 먹고 집가야되는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세? 물 물 내는거 왜이리 세? 야 이거 먹어 야 무빙 야 이거만 먹고 제발 됐어 나이스 안죽겠지? 오케이 와 애매했다 지질 뻔했네 와우 Q맞추면 대박인데 대박 잡았다 나이스 이거는 팁 강타가 아깝다구요? 저 강타같은거 아끼지 마세요 특히 우리팀 우리팀 이거 세벼먹을때는 강타를 아끼면 안됩니다 어? 야 이거 망했다 야 살려줘 야 렐리온 아이씨 대박새 뺏고 칼칼칼 아 막타 아아 체르가준 가자 이거 한번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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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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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졌어 오 오 이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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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이 읍 음읍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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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무빙 이번 무빙이 무빙의 상태가 음읍 음읍 이분 무빙 말도 안되요 말도 안되요 이거 무빙 어떻게 가려압니까 이게 이분도 읍 야 이거 안먹니 아 너무 멀어 너 내가 먹어야되겠다 아 졸라팔라 와아 와아 아 먹어라 먹어 어 가긴하는데 에코 에코가는데 야 에코 너무 들어갔는데 뭐야 뭐야 이 스킬 허 아아 잡아 코고무 이새끼가 나를 고무고무 어 나 피가 없는데 아이고 어 애니가 다 잡았다 이거 와아 대박 누워씨 대박 누워씨 슈발 누워씨 슈발 누워씨 슈발 이거 뭐야 아잇 어허 누워 아 누워씨 아이씨 아 나 누워씨 아 저거 세마리 아이씨 아우 내꺼 아우 아까워라 다행이다 그래도 카리스탄 워씨 먹었다 옛날엔 완전 시청자 완전 없었죠 지금도 없긴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단 그때보단 나 완전 그때는 보리 보리꼭의 수준이었거든요 가끔씩 방송을 키면은 한명이 와 그러면은 안녕 하세요 라고 하려고 인사하려고 했거든 안녕 하려는 순간 나가가지고 하세요 막 이러고 그랬어 어 이게 안맞아? 아아 아아 아 난 버려야지 아아 나 버려야되겠다 앱 끌렸는데 잡았 뻥 아 아아 나이스 레드 오케이 하자 흥 아 쓸까? 아이 쓰지 말자 아까워 아까워 뭐 막으려고 쓰는거 아까워 못 맞힐수도 있잖아 오 달려 괜찮아 괜찮아 이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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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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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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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 어 뭐야 아이씨 아 왜 절로 날아가 아 나 버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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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믿으라메요 나를 믿는말을 믿지마 나를 믿으라는 말을 믿지마 다음에는 타베코가 프로게이머가 사용했나요? 일로와 얘들아 잡았 아아 이를 이끄죠 미드로 이끄죠 이 미드시에서는 아 미드시에서 한번만 줘라 이거 나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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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좀 줘봐 아 좀 줘 아이씨 아이씨 좀 때라 때라 이씨 말 오케이 쿵 쿵 쿵 어어 아아 다 죽어라아 개쎄 봤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바로 저에요 에이피레오랍니다 에이피레오랍니다 개쓰레기에요 두명 다잡을줄 알았는데 한명밖에 못잡았어요 망했다 이새끼 이새끼 뭐해 이새끼 왜 제감비여 왜 제감비여 왜 제감비여 야야 기다려봐 아 나 나 이로시만 아 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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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조져 애니 하 빠세 아 기분 좋구만 W로 먹었을때 기분이 아주 좋아 체를 가짐 약간 이런식으로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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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패 잡자 홀 가자 뽕 뽕 뽕 뽕 뽕 뽕 대박 대박 대박세 리치맨 떠가지고 데미지 다 장난아니야 궁딜 봤어요 이렇게 셉니다 끝났네 자 이런식으로 레오나 아아 제르가즈음 어 아 스킬 보여줘야되는데 아 까먹고 깝겠다 어쨌든 이렇게 캐리하시면 되요 딜은 어 어 하지마세요 어우 어 그냥 서포터 레오나 하는걸로 서 서포터 레오나 하세요 자 지금 당장 제넛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등